심지어 가장 존중할 만한 것 중에서 모든 음악 단체들 중에서 바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즉 교양곡 이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조차 가지고 다닌다 그 안에 그것의 dna 안쪽으로 그 유산을 사냥의 유산을 다양한 악기들 오케스트라 안에서의 악기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어디어디로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으로 그들의 가장 초창기 형태들은 만들어졌다 둘 중 하나로다가 어디로부터 동물로부터 뿔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뼈 아니면 그 무기로부터 사용된 무기 바로 통제하는 것 동물을 통제하는 것에 사용된 뭐 막대기 라든가 아니면 뭐 활 같은 거 우리가 틀렸단 말인가 듣는다면 이러한 역사를 든다면 틀렸나 음악 그 자체 안에서 그 가공할 만한 그 공격성과 그리고 어 대시 빠졌네 이 경외감을 불러주는 그러한 단호함 바로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양곡 그것의 단호함 그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레파토리로 남아있는 그 교양곡들 무엇의 세계에서 선도적인 그러한 오케스트라에 듣고 있으면 베토벤을 듣고 있거나 브람스나 말러나 브루크러나 베럴리오스나 아니면 차이코프스키나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리고 다른 위대한 작곡가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난 쉽게 소환해낼 수 있다 이미지를 무리들 사람들 남자들의 어떤 무리들 시작하는 쫓기 시작하는 동물을 쓰면서 소리를 원천으로 그리고 또 상징 지배의 상징 바로 한 표현 의지의 표현 포식자의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 자 글의 흐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우리가 음악이나 아니면 악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 사냥을 볼 수 있습니다 빈칸출원 문제였죠 이거 어디를 빈칸으로 뚫었다? 바로 여길 뚫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심지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조차 심지어 그게 뭡니까? 가장 존경할 만한 음악단체 그거거든요 그 음악단체조차 사냥의 dna가 있답니다 사냥의 dna가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뭐 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근거를요 기원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원시적인 기원 뭡니까?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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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힌트를 막 주는 거죠 가장 초창기 형태가 동물로 만들어진답니다 아니면 무기로 만들어진답니다 이게 뭘 암시한다? 사냥 사냥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지래? 포식자적인 힘에 대한 의지 표명이랍니다 머릿속에 사냥 생각밖에 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간략하게 업법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업법 분석 들어갑니다 심지어 가장 존중할 만한 것 무엇에? 무엇 중에서? 이때 업은요? 무엇 중에서예요 그래서 모든 음악 단체 중에서 가장 존중할 만한 것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얘조차 가지고 다닌다 어디에? dna 안쪽으로 가지고 다닌다 이겁니다 뭐를요? 사냥의 유산을 가지고 다닌다 이겁니다 다양한 악기들 오케스트라 안에서의 다양한 악기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세요 트레이스 하면 이제 뭘 추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이 어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의 피처럼 인식하시면 돼요 뭐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가장 초창기 형태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딱딱하게 하면 문법을 딱딱하게 적용하면 either 다음에 지금 from 더하기 from의 목적을 썼죠 전치사명사 여기도 원래는 사실은 from을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 맞기는 한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무기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동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무기로부터 만들어졌다 어떤 무기? 사용된 무기 8번이죠 음 모에서 사용된 이게 bring 하고요 under control 하면은요 이게 제어하다? 음 또는 누구를 통제하다예요 통제하다 음 그래서 동물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데요 이제 몽둥이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어 활 어 이런거요 음 그 다음에 어 몽둥이란 뜻하는 단어는 이제 스틱이란 단어도 있는데 클럽이란 단어도 있어요 클럽 클럽도 어? 이거 이거 뭐 동아리 아니에요? 맞아요 동아리도 되는데 몽둥이란 뜻도 있습니다 음 몽둥이 예전에 그 책이 있었는데 그 뭐지? 그 it all starts 그리고 with stones and 클럽스 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유머가 막 섞여있고 모든 것은 돌멩이와 몽둥이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전쟁 반대하는 어떤 분이 쓴 책입니다 어 그니까 그 무기의 역사를 이제 좀 코믹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기가 너무 발전해서 모두가 핵폭탄으로 된 수류탄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 내가 터뜨리면 인류멸망하는 거야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끝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미가 어 저기 지구의 이제 최종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아무튼 어 스틱한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나 활 그럼 우리가 틀렸나? Are we wrong? 이게 지금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 히어 이게 뭐냐면 이거 줄인 거예요 앱 위 히어 이겁니다 음 원조 목걸이 중에 조조조 조건 그치? 그래서 이 역사를 듣는다면 틀렸단 말인가 음 이 역사를 들으면 틀렸단 말인가 어디에서 들으면 틀렸단 말인가 음 음악 그 안에서 그 자체에서 이걸 들으면 틀렸어? 어? 그 공격상 안에서 들으면 틀렸어? 어 그리고 그리고 경애감을 불러일으키는 5번이죠 이건 음 아 참고로 Form of the book 이러면요 가공할 만한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공격성과 경애감을 불러일으키는 단호함 음 무엇의 단호함? 이 기념비적인 교양곡 여기에서 그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가 또 뭐 틀렸어? 이겁니다 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어떤 부분이냐 이게 이제 심포니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음 기준일명 아 명이란다 기준일형 기준이 명이죠 음 그게 남아있는 뭐로 남아있는 핵심적인 레파토리로 남아있는 말이죠 무엇의? 세계에서 선도적인 어 그런 오케스트라 그것의 레파토리로 남아있는 그 심포니 여기서 이런거 들으면은 왜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이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에즈 아잇 리슨 이거거든요 음 근데 뭐다? 뭐 인생 뭐 귀찮은거죠 뭐 육법 그치? 내가 쉽게 뭐 할 수 있다? 소환해낼 수 있는겁니다 이미지를요 무엇의 이미지 사람들의 그 무리의 이미지 어? 무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5번이죠? 뒤꺼 뭡니까? 1번이죠?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 동물을요 뭐하면서 6번이죠? 사용하면서 소리를 무엇으로써 바로 원천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지배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에즈의 목적으로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모모로서 이렇게 어 아이고 너무 멀리 갈 뻔했네 바로 앞에 있는데 뭐하는 짓이었죠? 이런걸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음 표현인거죠 표현 음 무엇의 표현? 의지의 표현인겁니다 어디로의 의지? 포식자의 권능 힘으로의 그 의지 그것으로서의 말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